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발전기의 자기여자, 발전기의 자기여자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락비를 하면서 발전기의 무브와 포합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요. 잠깐 설명을 해보고 하죠. 무브와 포합 곡선이요. 계략화된 등가위로 본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동기리액턴스의 단자자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무브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없는 상태죠. 즉, 여쪽이 회로적으로 보면 오픈된 상태에서 계좌전류를 올려가지고 4.44 FNFYF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끌어올리는 거죠. 즉, 계좌전류를 올리면 얘가 증가되니까 얘가 증가되니까 얘가 증가되는 즉, 여기는 단자전압이 되고 여기가 계좌전류가 되는 거죠. 쭉 증가시키면 얘가 올라갈 텐데 선형적으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철심이 포화되는 특성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포화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브와 상태에서 특성이죠. 무브와 포합 곡선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하를 한번 매달아 볼 텐데요. 어떤 부하를 매달아 볼 거냐면 C부하고 L부하를 한번 매달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C부하를 매달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는 이 전류를 전기자 전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하 전류라고 부를 수도 있죠. 부하에 흘러간다 해서 부하 전류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상 전류가 흘러갈 것이고 이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증자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라면 무브와가 아니라 부하 특성 곡선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계좌 전류를 증가해 갈 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는 전류가 0이 아니라 흐르게 될 거죠. 전류가 쭉 흘러갈 건데 이때를 우리가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때는 증자 자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압이 살짝 높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압이 좀 높게 나타나죠. 이런 곡선을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부하 특성, 부하 포하 곡선이라고 부르면 되죠. 무브하가 아니라 부하 때 나타난 부하 포하 곡선이라고 부르면 되죠. 특별히 이런 경우는 부하가 용량성, 용량성 부하인 경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용량성인 상태는 부하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무브하 송전설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지종전 용량이 발전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용량성 부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때 전류가 흐르죠. 이때의 특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신에, 이게 아니라 이거 라면 XL이라고 합시다. 이런 부하다. 즉, 유도성 리액션스 부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감자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XL 부하인 경우에는. 지금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부하 특성이.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곡선을 갖다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부하 대신에 이제 오늘은 어떤 상태냐면 발전기로 무브하 송전설로를 갖다가 충전할 때예요. 충전할 때 즉, 대지종전 용량을 충전하는 거죠. 그러면 용량성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증자자화가 일어나서 전압이 조금 더 높은 이런 선곡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선로에 무브하 송전설로를 갖다가 충전 특성이 나타나는 특성 곡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충전 특성 곡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무브하 송전설로 충전 특성 곡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0볼트에서부터 단자전압이 0볼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0볼트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번 철심이, 즉 회전자 철심이 한번 좌화가 된 이후에는 잔류 자속이라는 게 남죠. 그래서 잔류 자속에 의해서 계좌 전류가 0A가 되더라도 사실은 전압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 전압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잔류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의 특성 곡선은 약간 변화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성 곡선이 왼쪽으로 좀 이렇게 쉬프트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쉬프트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쉬프트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렇게 쉬프트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잔류 전압, 잔류 전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한 번 충전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서는 이런 특성 곡선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다음을 이해할 때,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발전기로 장거리 무부하 송전소를 충전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태라니까요. 발전기로 무부하 송전소로, 이제 부하를, 실제 부하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송전소를 충전한 다음에, 이제 실제 부하를 연결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송전소로부터 이제 충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당연히 충전 전류가 흐르겠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전기자 전류가 되고, 이거는 진상 전류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전기 전류, 진상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발전기 단자 전압, 발전기 단자 전압이 전격 전압 이상으로 순식간에 상승하는 현상. 그러니까 전격 전압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타나는, 즉 전압이 순식간에 전격 전압 이상으로 쭉 상승하는 그 현상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자기 여자가 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뭐냐면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 보다 높게 여자가 됐느냐, 아니면 낮게 됐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자, 전격 전압 이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격 전압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받겠어요? 그래서 절연소손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매우 주의해서 우리가 운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충전할 때, 무바 충전소 충전할 때 자기 여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계좌 전류를 쭉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자기 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무바 충전소를 충전할 때요. 조건은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계좌 전류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가지 조건 다 우리가 자기 여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경우에는 자류 전압이 있는 경우죠. 자류 전압이 없는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시프트 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의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시프트 된 게 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계좌 전류를 쭉 올려가면서도 자기 여자가 될 수가 있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여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류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여자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자 전류가 없는 상태, 즉 계좌 전류가 IF가 0인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느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격 전압이 여기 있을 때 그것보다 더 높이 여자가 됐을 때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기준으로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됐다고 보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전압이 여기까지만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자가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은 이 솔로의 용량성 리액턴스죠. 용량성 리액턴스 X, C가 되는 것이죠. 자, 전류하고 전압의 B죠. 여기서는 용량성 리액턴스죠. 왜냐하면 솔로에 지금 얘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의 리액턴스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거리일수록 얘가 기울기가 좀 낮죠. 기울기가 낮고 단거리일수록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X, C는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장거리다 그러면 여기 C가 크죠. 대지 정전 용량이 점점 커지죠. 길이가 길어질수록 얘는 커지기 때문에 얘의 값은 낮죠. 즉,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작으니까 기울기가 낮은 쪽, 이쪽이죠. 단거리 송전솔로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대지 정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X, C는 좀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쪽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애자가 발생하지 않을 조건은 뭐냐면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잘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날수록 즉, X, C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즉 장거리화 될수록 이 송전솔로가 장거리화 될수록 자기애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충전 용량으로 따지면 Q, C로 따지면 X, C분의 1의 자승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작아지면 얘가 충전 용량은 점점 커지는 거죠. 충전 용량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기애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다가 이 이야기에 끝이 되겠죠. 자기애자가 발생되는 프로세스 정도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송전솔로를 충전할 때 잔류 전에 없는 상태라도 계좌 전류를 쭉 올려가면 우리가 자기애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무효자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발전기를 한 번 여자 안에는요. 발전기를 한 번 여자 안에는 잔류 좌석이라는 게 남게 돼 있죠. 그거에 의해서 동기 속도를 돌려버리면 당연히 잔류 전압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진상 전류. 충전 전류라고 부르는 진상 전류가 흐르겠죠. 이때 증자자화가 나타나서 전압이 더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 전압에 의해서 또 다시 전류를 더 키우게 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순식간에 여기까지 전압이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 이 전압이 누구보다 높게 되면 자기 여자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전격전압보다 높으면 자기 여자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충전 특성 곡선일 텐데 이것이 충전 특성 곡선일 텐데 이게 완만할수록 이게 버거세요. 완만할수록 뭐냐면 전압이 높겠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가팔라지다 보니까 여기 충전이 되더라도 충전이 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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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이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여기까지밖에 딱 전압이 상승하다 끝나버리죠. 이런 경우는 자기 여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즉 XC 대지정전능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대지정량이 커지다 보니까 충전능량이 지금 커진 그런 상태에서 발전기를 충전할 때 그런 계통을 발전기로 충전할 때 우리가 자기 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 여자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충전할 때 자기 여자를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검토하기 위한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심무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유도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한번 볼 때 의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기울기가 가팔라질수록 가팔라질수록 어떤 기울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기울기라는 거예요. 이 기울기예요. 여기죠. 충전 특성 곡선이죠. 충전 특성 곡선에서 원종에서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기울기랑 비교했을 때 이 기울기보다 커지면 이게 커진다가 부등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거든요. 커지는 기울기 조건의 용량성 리턴스다. 솔로가 그런 특성이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여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작아지는 조건이 작아지는 조건이 된다면 자기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만들어진 식이 바로 이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락비가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그 다음에 충전 용량 그 다음에 발전기 전격전압 충전전압 그 다음에 포화도 이런 식으로 식은 구성이 됩니다. 포화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부분 전격전압에서 포화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포화가 안 됐다는 것은 공급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일 때인데 포화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B부분이 A에 대해서 B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화도를 이야기하는 게 시그마입니다. 포화도라고 해봐야 여기에 대해서 여기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0.2, 0.1 이런 식의 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한번 고려를 해본 다음에 이 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격전압으로 충전하는 경우 즉 여기 분자 분모가 같은 경우 이걸 갖다가 없앨 수가 있죠. 그렇게 바라보고 이거랑 이거랑 발전기 전격 용량하고 그 다음에 단락비랑 여기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바꾸고 나서 QCC를 이쪽으로 보내놓고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로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을 더 계략적으로 바라보면 더 계략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화도니까 이게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데 여기 부분이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전격전압에서. 그래서 0.1, 0.2 뭐 그런 대바 0.1, 0.2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1 플러스 0.1, 0.2니까 단락비도 뭐 단락비 큰 경우는 1.1, 1.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분자 분모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단락비를 작게 설계하는 경우는 여기가 1. 얼마니까 뭐 계략적으로 한 1에서 이 크기는 여기 크기는 한 1에서 1.6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봅시다. 계략적으로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봅시다. 커봐야 한 이 정도 뭐 작은 한 1 정도 수준 분자 분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즉 단락비가 클 때는 한 이 정도 수준이겠고 1에 가까운 수준이겠고 단락비가 작은 경우는 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뭐 계략적으로 이거는 그냥 1이라고 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 계략화해서 보면은 요거라는 게 용량하고 큐씨죠. 즉 충전용량하고 발전기 용량과의 대소관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단락비에 따라서 뭐 1에서 한 1.5 정도 여기다가 이제 곱해서 이제 바라볼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당연히 가장 좋은 대책은 뭐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키우는 거죠. 얘가 부등호가 요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키우는 거죠. 즉 용량이 큰 발전기로 충전해버리면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용량이 작다. 단위발된 게 그러면 뭐냐면 병률로 그냥 투입해서 충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요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가 제한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줄이는 게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뭘 넣어버리면 돼요. 얘를 흡수해버려 얘를 갖다 흡수해버려서 얘를 깎아버리는 거죠. 얘를 갖다 깎아줄 얘가 있는 거죠. Q에 L이 필요한 거죠. 얘를 갖다가 흡수해서 맞춰주는 상세시켜줄 요소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블루 리액터를 갖다가 수준단에 달아가지고 많이 달아줄수록 이 값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이 용량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요 부분이 작아지니까 이쪽 부분이 작아지니까 자기의자를 발생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실적인 대책은 자기의자가 발생시키지 않을 현실적인 대책은 수전단에다가 블루 리액터를 갖다가 잔뜩 설치를 해주는 거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단락비가 큰 발전기로 충전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단락비가 크면 이 숫자가 1.5 보다는 1에 가까워지잖아요. 1에 가까워지니까 이쪽 우 변이 숫자가 좀 제한적으로 약간 작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식으로 우리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단락비를 크게 설계하는 발전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경제성과 사이즈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락비가 작은 발전기를 설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그냥 말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되는데 자기 여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시충전 시에는 일부러 전격전압보다 낮은 수준의 전압 약 80% 정도 수준의 전압으로 우리가 충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여자가 되더라도 그 전압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도 실제 발전기 전격전압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전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일부러 계좌 전류로 그런 계좌 전류로까지만 사용한다는 뜻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충전한다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핵술적인 대책은 이런 거고 용량이 시장초에 용량이 너무 커서 충분해서 충전용량보다 훨씬 큰 발전기다 그러면은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을 여건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기 여자 요식이 있잖아요. 요식이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충전 특성 곡선에서의 원점에서의 기울기하고 솔로의 용량성 리액션스랑 기울기를 비교해가지고 용량성 리액션스가 그것보다 그 값보다 커지게 되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되면 우리가 자기 여자가 발생하지 않을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 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